북한 권력층에 의한 성폭력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워치는 지난 1일 여성 탈북민 등 106명의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여성 탈북민들의 주요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고위 당 간부와 구금시설의 감시원, 검사, 군인 등이었다고 밝혔습니다. 휴먼 라이츠워치의 케니스 로스 사무총장은 김정은 독재 정권에서 북한 여성들의 목소리는 침묵당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 문제도 비핵화 문제만큼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전했습니다. 한편 스위스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는 보고서에 대해 근겁고 날조된 이야기이며 적대 세력의 헛된 노력이라고 반발했습니다.